자 3강 시작합니다. 752쪽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려는 경우 같은 질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하죠? 자 1번은 뭐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맡겼던 게 해지가 됐다. 그럼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무효 소에 의해서 즉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자 3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번 이혼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왜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대물변제니까 양도로 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으므로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4번 공경매는 양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경매다? 소유자산을 자기가 공경매를 통해서 재취득하는 것 자기가 본인 이거를 물상담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것은 내 것을 내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5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 간의 양도입니다. 가족 간의 이거는 매매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양도로 안 본다. 가족 간의 매매는 대가가 없다. 그래서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또 나왔어요. 추정한다. 증여세를 물어야죠. 그런데 추정이란 뜻은 반증을 제시하면 즉 입증하면 대가 지급을 증명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네요. 다만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입증하면 당연히 양도로 보고. 자 나머지는 쭉 봐주시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750 있죠.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아주 중요하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양도세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로 따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따진다고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래서 취득일을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이렇게.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이 된다? 취득가격. 양도일이 결정되면 양도가격이 결정돼서 세금계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취득시기, 양도시기. 보유기간 따질 때 필요하네요. 자, 넘어가죠. 자, 뭐만 알면 된다? 유상. 유상 승계 취득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은 중도금, 계약금은 필요 없죠? 대금 청산일이다. 이 날이 뭐다? 취득시기가 되고, 이 날이 뭐다? 양도시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예요? 장금준 날. 8년 만에 땅 팔았다. 양도일은 장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장금 청산일. 고급스럽게 써야 청산 끝났다 이거지.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장금지급일. 양도일은? 장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다? 대금 청산일은 실지 주고받은 날. 사실상을 씁니다.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씁니다. 왜 안 써? 계약서는 뜯어고칠 수 있잖아.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속일 수 없는 날. 계좌이체 등을 한 날. 금융거래일을 내게 한다. 그래서 1번 사실상.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했다. 금융거래를 안 했죠? 그럴 때는 계약서를 안 써요. 당연히 뭐다? 등기 접수일.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빠르죠? 등기 접수일. 그래서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 2번이 중요하죠?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막이로 약정했다. 뭐를 물어볼 때? 양도시기를 물어볼 때는 절대로 포함만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럼 이 지문은 양도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양도가액이 10억입니다. 그럼 잔금을 5월 8일 날 받기로 했어. 5월 8일까지. 자, 그 다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2억이 나왔다. 2억.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막이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언제? 한 달 뒤에. 6월 8일 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양도시기. 날짜 따질 때. 그냥 5월 8일이야. 이 6월 8일은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이거를 포함하면 한 달 늦어져. 그냥 빨리 걷으려고. 그런데 뭐를 물어볼 때?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 10억이죠? 여기다 2억을 더해. 포함해서. 신고를 얼마로 해야 돼? 12억. 이렇게. 그래서 양도시기를 따질 때. 양수자가 부담만 날짜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해서 12억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가액에는 포함할까요? 많이 걷으려고. 왜 시기에는 제외한다? 빨리 걷으려고. 그래서 이 지문은 대금청산일, 양도시기 따질 때는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장기알부. 여러분들이 수없이 연습했죠? 소인사 중 빠른 날. 왜 장기알부가 만들어서 대금청산 전에 양도세를 걷겠다? 소인사 중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수용. 자, 수용도 대금청산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약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대수소 중 빠른 날. 그런데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들어가. 보상금이 적다고. 그럼 보상금을 공탁해서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죠?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대수소 중 빠른 날. 소송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중 빠른 날 쓰면 안 돼요. 소송, 판결, 확정일. 자, 그다음 무상취득. 자, 무상취득은 왜 나오나요? 자, 무상취득은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장금 받은 날이고. 공통이에요. 대금청산일이고. 자, 상속증연의 취득일은 언제다? 상속은 상속계시일. 증여는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받은 날. 왜 받은 날이다? 받아야 팔 수 있으므로. 자, 원시취득. 자가건설. 왜 나와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장금 받은 일이고. 자, 허가를 받았다. 그럼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이죠.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이 날이고. 결국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겠죠. 허가받았을 때. 자, 무허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잖아요. 취득일은 무조건보다 사실상 취득일. 사용일이다. 그 다음 민법상 점유시효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야?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자산의 뭐다? 점유 개시일이다. 절대 등기접수일 하면 안 돼요. 점유 개시일로 가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자, 무효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취득일이. 그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다? 돈 받은 날이에요. 왜? 지금 취득시기, 양도시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돈 받은 날 허가일 안 써요. 대금 청산일이다. 자, 환지처분. 권리면적만큼 받았다는 거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런데 증가, 감소가 나오면 맨날로 안 돌아가요. 공법용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꼭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미완성, 미확정. 이건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됐죠. 팔았어. 항상 양도일은 장금 받은 날이죠. 그럼 취득일은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 다음 의제취득식이 나왔다. 1호 자산.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0. 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1호 자산이에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가익을 높여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1호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래서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식이 의제. 그러니까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반복하면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 통치 오른쪽. 1번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잖아요. 잔금지급 약정일 앞단계에 뵙거나 늦게 받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뭐다? 실지로 잔금을 받은 날 실지는 뭐다?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상 하면 땡. 그 다음 2번은 뭐다? 부동산 분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권리가 확정된 날. 즉 아파트 당첨밀. 아파트에 당첨됐어. 그럼 최초의 취득자죠? 원시 취득자는 취득일이 뭐다? 당첨밀이야. 당첨밀이라고요. 양도일은 항상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이고 원시 취득자가 당첨돼서 팔아먹었어.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 취득일은 권리가 확정된 날. 즉 당첨밀. 자 승계 취득자. 승계 취득자는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줘야 내 것이잖아요. 잔금 청산일. 그럼 제삼자에게 팔아먹을 때는 항상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 자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았다. 분양권을 취득한 거야 타인으로부터. 그럼 잔금 줘야지. 그럼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 승계 취득자. 원시 취득자는 잔금 전에 파는 거잖아요. 당첨밀. 권리가 확정된 날. 그 다음 경매. 경매대금 하면 취득일이 언제야? 잔금 지급일.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거래대금 완납일. 즉 잔금 청산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취득세기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양도세 오늘 배웠잖아. 원칙 사실상. 등기가 빠르거나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 그러나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세는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 확인 X라고 적으세요.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를 따져요. 취득세는. 그 다음 무상은. 상속은 똑같아.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일.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나 양도세는 받은 날. 받아야 팔 수 있다. 그리고 취득세는 연부. 연부든 장기든 장금 전에 취득세를 걷겠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양도세도 장금 전에 취득일로 보겠다. 약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 인, 사, 중, 빠른 날. 그리고 자가건축 유사하고. 자 CO취득은. 취득세는 20년이 되는 날. 행위세니까 등기등록일. 양도세는 옛날로 돌아가요. 점유를 게시한 날. 자 이렇게 해서. 자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다. 대부분 틀릴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반복하신 분들. 자 755쪽.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의 계산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 계산구조를 알아야 할 수가 있겠죠. 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을 빼고. 그 다음 양도비.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라 그래요. 이렇게.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와? 양도차익.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면 손해 났다. 양도차선. 자 그 다음. 저 공식 나와 있어요. 그럼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부를 빼주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가액하면 큰일 나. 그럼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소득을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 비용. 기본공제를 빼. 그럼 과표가 나와. 그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하여. 양도세 따로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래. 그럼 지금부터 1단계. 뭐가 들어간다.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이네요. 오른쪽을 먼저 봐야 돼요. 756쪽.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원칙. 원칙을 뭘로 적어? 실제 거래가액. 실제 양도가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가액도 실제 양도가액. 그다음 필요경비 두 가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실제 비용. 그럼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필요경비죠.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정리해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못받는 거. 그래서 실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요. 원칙 실제 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도 실제 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 그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제 비용.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인정을 못해. 엉터리야. 그럼 어떤 방법을 쓴다? 추계결정. 그럼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 뭐를 기억해야 돼? 순서. 그럼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보다 매감기.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2순위는 감정가액. X. 3순위는 기준식가. 그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에요. 기준식가. 순서가 매감한기. 그래서 이 축의 순서는 뭐다? 순서대로 적죠? 매감기. 매감환기로 적은 다음에 이 두 녀석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식이 뭐라고 배웠어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식가 물건별 공제율.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식가가 1억이야. 부동산은 공제율이 3%죠? 미등기는 0.3. 그럼 이렇게 한다. 300. 그래서 300만 원을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뭐할 때? 추계할 때 쓰는 거예요. 이쪽은 진짜 진짜 진짜. 이쪽은 짜가 짜가 짜가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식이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식가 물건별 공제율. 토지건물 3% 미등기도 해주죠? 0.3. 그럼 300 등기되면 계산공제액. 추계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도 오른쪽.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공. 그래서 양도 물건별 공제 3%. 이용권리는 7%. 나머지는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결정의 원칙은 뭘까요?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실지 양도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 취득가액. 동일 기준입니다. 동일 기준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추계할 때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기준식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동일 기준. 반드시 기준식가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대로 적고 뭐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주세요. 자, 그럼 박스 용어정리. 그럼 추계조사 결정 경정안 가액. 매매사례가액이 뭐다? 항상 전후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뭐다?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6개월 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액도 전후 각 3개월. 기준식가가 10억이 초과될 때는 평균액입니다. 2개 이상 감정기간 평균액.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환산취득가액이에요. 환산취득가액이 뭐다? 기준식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식가 분해. 양도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식가 하면 뭐가 나온다? 환산 취득가액이 나와요. 기준식가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안분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칙,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추계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추계할 때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해줘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라.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왼쪽. 왼쪽 보자고요. 양도 차익의 계산. 왼쪽 7, 5,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 뭐냐?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는 금전과 그 밖의 가액. 그럼 이거를 실지 양도가액 매수자는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양도자.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순서로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도 나오겠죠. 매감,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하고. 자, 어렵게 나왔을 때. 단,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취득가액. 추계했죠? 그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으면 옆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1억이 나왔어. 1억. 자, 추계 비용이죠? 근데 실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실제 비용. 그리고 양도비. 합쳐. 합친 게 3억이 나왔어. 그러면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볼 때는 이게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잖아. 그럼 적을 때는 뭐다? 필요경비를 3억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고 이게 클 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양도차액. 계산할 때 양도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 그럼 양도차액을 줄이려면 양도가액에서 큰 금액을 빼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환산취득과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1억이야. 실제 비용. 이거 합계액이 3억이야. 그럴 때는 1억을 빼는 게 아니라 3억을 공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1번 예정 또는 확정신고 모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정부가 추정해서 계산합니다. 어디 걸 보고 등기부에 기재가액.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죠. 그거를 보고 추정하여 확 결정하여 안 돼요. 추정. 엉터리도 있잖아. 자 그리고 그래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바르게 고친다. 경정. 자 3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하죠. 순서는 매감환기 순서. 자 밑에 용어정리. 자 환산 취득가액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양도가액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 양도가액이라 취득가액이야. 자 밑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고.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치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과로. 동일기준. 따르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기준시가. 그럼 동일기준.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래놓고 확인이 안 되면 축의결정. 과로 순서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756페이지. 거기 당구장 표시 있죠? 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중축합니다. 몇 년 이내 양도했다. 5년 이내. 그래서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적지 않고. 취득가액을 높이려고 뭐를 적었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으면 양도세 띄워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법은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에 더한다 그러면 안 돼요. 결정세액에.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무조건 적용한다. 그래서 숫자를 알아야 돼요. 5년 5년. 5년. 그리고 5% 뭐에 5%?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산출세액에 5% 하면 안 돼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 5%, 5%는 뭐에 5%?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뭐에 속지 말자? 산출세액에 5% 하면 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로 해봤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3번. 이번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이. 공식을 알아야죠. 계산구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양도가액. 뭘로 적어? 실지 양도가액. 그 다음 빼기. 취득가액. 뭘로 적어? 실지 취득가액. 그 다음 필요경비. 실지 필요경비를 적어야죠. 두 가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이 나와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이거. 세 가지.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자 그럼 실지 양도가액이 뭐예요?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10억에 팔았어. 10억. 이거를 네 글자로 양도가액. 자 그 다음 경비. 세 가지를 빼야죠. 실지 필요경비. 쭉쭉쭉 빼줘라. 자 757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실지 취득가액이 뭐냐. 자 지금부터 이거를 하는 거야. 실지 취득가액. 자 꼭대기. 다음에 의한 취득원가. 그리고 취득원가가 있겠죠. 자 취득원가가 취득가액이야. 다만 지적재조서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해 받은 징수금. 이거는 징수금. 조정금이죠. 그래서 조정금은 취득가액의 제외를 합니다. X라고 해놓으세요. 이거는 라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잖아. 증가된 거는 국가가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한 장을 일단 넘어갔다 오죠. 자 759쪽. 한 장 넘겨보세요. 3번. 자 지적재조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적을 바로 잡는 거죠. 경계를 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 자 공부상 면적이 감소되면은 내 땅이 줄어들었죠.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금으로 비과세야. 내 공부상 면적이 증가해서 조정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는 징수하죠. 이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땅이 증가된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거래가 아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님으로 비과세. 거래가 아님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자 정리하고요. 757쪽. 자 다시 앞으로 와요. 자 그다음. 자 취득원가액이다. 뭐는 더에요. 현재가치아린차금. 그 다음. 또 하나 거기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페이없시. 페이없이란 단어가 나와요.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이거는 포함합니다. 현재가치아린차금. 그 다음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폐업시 잔존재화. 자 폐업했잖아. 그럼 잔존재화. 남아있는 재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부가가치세를 부담냈죠. 부담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냈잖아.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는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부담냈기 때문에 포함해서 세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 현재가치아린차금이 뭐에요. 이자. 상당해. 그리고 부담냈기 계산 부인은 당연히 시가가 취득가액이죠. 부담냈기니까 초과액은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뭐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취득가액이 뭐에요. 매입가격.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 중계보수 등은 포함하고. 자 2번이 중요하죠. 대금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이게 장기알부이자입니다. 취득원가에 이자를 가산합니다. 취득원가가 5억이야. 자 5억. 근데 이자가 1억이야. 그럼 거래가액은 얼마가 돼. 6억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금지급 약정 방법이 장기할부 취득입니다. 그럼 약정했잖아. 이자를 주기로. 약정. 거래가 이자 상당액이다. 이게 약정된 이자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이거는 주기로 약정한 거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팔아먹을 때 6억. 6억. 다만 약정된 이자가 아니라 뭐다. 지급기열의 지연이자. 추가이자는 제외.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했다는 건 약정된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정된 이자 상당액.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 원가에 더합니다. 단 약정된 이자가 아닌 장기 할부이자가 아닌 추가 지연이자는 제외. 그리고 또 하나 뭐도 제외되어 대출이자. 이런 것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